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중국어 심지연입니다. 시사로 배우는 고급 중국어, 오늘 제4강 진도 나갈 차례죠. 오늘 주제는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여러분 모두 이 말 들어보셨죠?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1차, 2차, 3차도 있었겠죠? 그래서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는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만한 그런 큰 혁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났던 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700년대겠죠? 중국어로는요. 1차, 띠츠, 산업혁명, 꽁예그밍. 이렇게 해서 두 개 붙여서 띠츠, 꽁예그밍 하면 1차 산업혁명 되겠습니다. 어, 산업혁명인데, 잔예그밍 아닌가요? 하는데 중국어에서 산업혁명을 뜻하는 것은 잔예그밍 쓰지 않고요. 꽁예, 공업혁명이라고 한다는 거 유의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띠츠, 꽁예그밍. 띠알츠, 꽁예그밍. 뭘까요? 그렇죠. 2차 산업혁명, 3차, 여러분이 해보세요. 3차 산업혁명, 그렇죠. 띠싼츠, 꽁예그밍. 오늘 주제인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4차만 바꿔주면 되겠죠. 띠스츠, 꽁예그밍 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좀 전에 18세기에 일어났던 혁명이라고 했고요. 간단히 보면 오늘 중국어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어서 기계화가 모든 게 돼서 이제 면직물을 대량 상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물을 데우면 거기서 수증기가 나오는데 수증기가 뜨겁잖아요. 거기서 이제 열 에너지를 발전시켜가지고 그걸 기계에 접목시켜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게 해서 기계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된 혁명을 말합니다. 띠아스, 꽁예그밍. 뭐라고요? 그렇죠. 2차 산업혁명은요. 19세기 1800년대에 일어났고요. 그때 전기가 발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발명이 되어서 모든 게 전기화가 돼서 그때 비로소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대량 상승할 수 있게 된 아주 큰 혁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띠산스, 꽁예그밍. 우리에게 익숙한 산업혁명입니다. 20세기니까 1900년대고요. 정보화가 됐죠.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 발명되어서 정보화가 되어서 또 인류의 큰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정보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모든 게 이제 또 자동화가 되니까 사람들의 노동력이 불필요해지는 그런 분야가 많아졌다는 그런 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또 이제 곧 들이닥칠 4차 산업혁명, 띠스스, 꽁예그밍은 지금 우리 21세기니까 2000년대에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혁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써봤는데요. 우리 본문에도 나오는 클라우드는요.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도 뭐 아쉽겠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거기에 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꼭 내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서비스 또 빅데이터 아시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물건하고 이제 정보통신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내가 휴대폰 앱으로 내 방에 휴대폰 앱을 써서 내 방에 있는 불을 끄는 거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냥 가상현실, 로봇공학 등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우리 중국어 본문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해당하는 중국어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는 중국어를 고급 중국어를 배우는 게 목표니까요. 우리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목부터 볼까요? 제목으로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자 산업혁명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잔예 아닙니다. 공예거밍 하시면 되고요. 第四次 공예거밍이 오늘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본문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리스닝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목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또는 자막 없이 들어보시고요. 우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저는 선생님 단어는 그래도 알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자막을 봐야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기 공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듣기 중국어, 듣기 공부는 리스닝 공부는요. 팅리죠. 팅리는 계속 들으면 반복해서 들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내가 직접 소리를 내서 이 텍스트를 읽어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듣기 독해 다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리내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똑같은 텍스트를 한 번만 소리내서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다섯 번 반복해서 읽고 넘어가시면 그 내용, 그 표현이 나중에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귀가 조금씩 조금씩 들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표현 정리하면서 문장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뽑아봤어요. 주요 표현으로 이 단어만 오늘 건져도 굉장히 큰 수학 거두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 이제 중국어에서는 띠, 스차 할 때 띠가 제 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제4차인데 한국어에서 그냥 4차라고 표현하죠. 중국어에서 띠 붙인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문장 리시상 하면 리시는 여러분 아시는 단어죠. 역사라는 한자고요. 그래서 리시상 하면 이렇게 세 개 밑줄 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역사상, 역사상, 역사적으로 여우, 뭐가 있습니다. 여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어인데요. 뭐가 있단데 한국어랑 없으니 다르죠. 앞에 게 있다가 아니라 여우가 나면 이 뒤에 게 있다 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역사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있었다. 여기서는 사실은 띠, 스차, 띠가 붙으면 네 번째고요. 띠가 없이 그냥 스차하면 네 번, 네 차례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차례, 어? 세모 치는 건 우리 뭐라고 약속했죠? 그렇죠. 양사, 몇 개인지 한 개 몇 개인지 양을 나타내는 품사가 양사죠. 양사는 세모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네 차례의 산업혁명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네 차례의 산업혁명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설명이 나오겠죠. 그 다음 부분은 펀비에, 루시아. 펀비에, 좀 이따, 이 다음 부분의 본문에서도 나올 거니까 지금 기억해 두세요. 펀비에 하면 한 번 알아두면 계속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나누고 또 특별히 또 분리를 해서 딱딱 각각 이런 뜻이에요. 각각. 얘는 한 번 중요하니까 한국어 뜻으로도 써보겠습니다. 각각, 루시아 하면은 시아는 다음이란 뜻이고요. 루는 그냥 무심코 여러분이 중국어 단어 공부하셨겠지만 루는 사실은 뒤에 거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다. 그럼 각각 다음과 같다. 1차는 뭐, 2차는 뭐 이렇게 나오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이 문장 부어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어요. 이렇게 된 거는 서로 대등한 게 연결될 때 이 문장 부어를 쓴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크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각각 뭐다 하면은 크게 한 번 묶어주고 자잘한 거 대등하게 쓸 때 이 문장 부어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스.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을 뜻하겠죠. 첫 번째는 증치집. 우리 주제, 조금 전에 주제에 대해서 브랜스토밍 할 때 증기기관 발명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증기기관 중국어로 어떻게 하냐. 증치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증치가 증기, 수증기 할 때 증기라는 한자예요. 지는 기관, 기구, 기계 할 때 기자고요. 그래서 증기기관이다. 그 다음, 디알스시, 디엔. 두 번째, 2차 산업혁명은 디엔. 전기, 전기할 때 전자입니다. 전기, 에너지, 전기다. 간략하게 딱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디삼스시, 신시. 신시 하면은, 얘는 뭐 경성도 되고, 일성으로 해도 되고요. 신시 하면은, 얘는 정보란 뜻이에요. 정보. 우리 3차 산업혁명이 정보화되었다. 이렇게 했죠?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되면서 정보, 신시.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어머멘 중사의 증리디스츠. 어른요? 그리고의 뜻도 있고요. 그러나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반대된 의미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4차를 겪고 있다. 그런데 뭐 우리는 요 정도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잘, 징니, 디스츠. 징니 하면은 중요한 단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요. 사실 한자 그대로 읽으면 경력이지만 중국어에서는 어떤 일을 겪다, 경험하다 이런 동사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또 얘가 동사라는 거 알 수 있는 건 앞에 정잘가 있죠. 정잘,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기초해야 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징니, 디스츠. 네 번째를 겪고 있는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즉시 수지화 전신. 수지화부터 보시면요. 수지 하면은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디지털화. 수지화. 어렵지 않죠? 디지털로 변하다. 뭐뭐화 되다. 요게 화자가 그런 거니까요. 디지털화 되는 거예요. 디지털화. 조완. 싱 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원판이 바뀌는 거예요. 원판이 바뀌는 거예요. 조완은 전환하다 할 때 전자고요. 요 싱은 어떤 뭐 만약에 칼을 만든다. 그럼 칼의 모양을 뜬 거기다가 놓고서 계속 똑같은 걸 찍어내잖아요. 근데 그 본판이라는 게 싱이에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까지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이 디지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변하다. 조완 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모델이 변화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찌오시는. 그리고 또 찌오시는. 바로 뭐뭐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찌오가 바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고.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찌오시오 바로 디지털화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